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아파트 복도와 주거침입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2년 1월 2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도 1550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 사건이고요. 원고가 상고인은 피고인인데 상고 계약돼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죄가 확장된 겁니다. 피고인은 7개월 전 연인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전형적으로 헤어지고 나서 헤어져서 여자는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피고인이 뭔가 보복을 하거나 혹은 마음을 돌리거나 하여튼 이상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겠죠. 피해자의 집은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의 공동출입구,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죠. 들어가고 거기다 엘리페이터 타고 올라가서 다시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이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가서 출입구의 공동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비밀번호는 원래 옛날에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7개월 전에 헤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7개월 전에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죠. 그 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고 엘리페이터에 탑승을 해서 피해자의 집에 있는 층까지 올라갑니다. 피해자의 집에 올라가서 피해자의 집에 있는 그 현관에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죠. 누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쪽에서 피해자가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페이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공동출입구 현관에서 나와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 안에는 못 들어간 거죠. 그냥 무르고만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 공동계단,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이것도 주거에 포함되느냐, 주거침입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번호는 뭐라고 하자면 다가구용 주택이나 아파트 등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는 다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 평온, 보호성이 있으면 주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거의 평온, 보호, 필요성 있으면 주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거는 뭘 볼 거냐? 그러면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입력 방식이거나 경변이 존재할 경우에는 주거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가 없고 경변도 없으면 그냥 누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막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복도 막 따라다니고 계단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상 주거, 평온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구에 비밀번호가 있고 경변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그 안까지 전부 다 주거의 평온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해당한다. 그러면 다 되느냐? 그건 아니죠. 택배사라든지 이런 손님들, 이런 사람들은 피해자의 현실적 추정적 승낙이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거주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다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결국 주거의 평온,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서 아파트 공용 부분도 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는 주거가 될 수 있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 이런 건 안 됩니다. 정작 이런 건 안 되죠. 그런 거는 누구나 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갔다고 해서 주거침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밀번호가 있는 곳이나 경비원이 있는 곳을 지나가는 거, 이거는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목적이나 추정적 승낙 이런 게 있다면 침입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택배사 이런 건 주거침입이 안 되는 거죠. 또 주거침입에 관해서 최근에 새로운 판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한 번 한꺼번에 정리할 필요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주거침입, 아파트 공용 부분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